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한국도로공사와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전기복합충전소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복합형 초고속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구축될 초고속전기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80% 충전까지 20분이 소요돼 충전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충전소 부지 제공과 수소충전소 구축 운영을 담당하고 현대차는 수소충전 설비 설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LG전자는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조셉 림 USC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원급 대우를 받게 될 림 교수는 최고기술책임부문사나 인공지능연구소에 영상지능연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림 교수는 미국 MIT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2017년 33세 나이로 USC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그는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팀러닝, 컴퓨터 비전 등을 접목한 영상지능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림 교수의 연구 분야가 LG전자의 AI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성의 IT 계열사인 효성 ITX가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컨택센터 솔루션을 선보이고 신규 시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컨택센터는 모바일로 상담이 가능한 컨택센터 기술로 상담센터 직원들은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상담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다양한 업무 형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앞서 조현준 효성 회장은 시장 환경이 IT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에 IT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대대적 조직 개편과 젊은 인재를 전면 배치하는 고강도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정기 임원 인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는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는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업 부문별 역량 강화를 위해 롯데 지출을 비롯해 유통, 화학 등 그룹 주요 사업 부문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50대 중반의 CEO를 대거 선임하고 젊은 대표와 신임 임원을 적극 발탁하는 등 인사 쇄신을 통한 롯데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롯데는 이번 임원 인사를 시작으로 2020년 대내외에 산적한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환경으로부터 10나노급 LPDDR4D램 제품에 대한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증받은 제품은 원료 채취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존 20나노급 제품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6%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친환경 반도체 생산 공정을 표방하며 2022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과 폐기물 재활용률 95% 달성 그리고 해외 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 성적 표지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생활 밀착형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에서 철도 승차권의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챗봇과 상담 기능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맵의 길찾기 서비스와 코레일의 열차 운행 정보를 연계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통합 교통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차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포폴은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로 검찰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대표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투약 횟수와 상습성 여부를 따져 사법 처리 수위를 겨울정할 방침입니다 애경 관계자는 최 대표가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현재 사표가 수리됐다며 경영진에 대해 엄격한 윤리 기준이 있고 대주주도 예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가 기존의 PC나 콘솔에서만 가능했던 고사양 게임을 5G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KT는 2개월간 무료 체험 기간을 운영하고 스트리밍 게임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내년 3월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KT는 앞으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과 PC 등으로 단말을 확장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엣지 컴퓨팅 기술을 통한 네트워크 분산으로 초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해 최적의 게임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필제 KT 마케팅 부문장 부사장은 5G 서비스 혁신은 스트리밍 게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전주시 보육원과 모자원 등 총 22개 아동복지시설에 약 천만원 상당의 초콜릿을 전달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봉사자들은 시각장애인 가정을 찾아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외출에 동행하는 등 성탄절에 앞서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아동들이 달콤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